가요가 좋다 시즌2 남자의 진한 향기를 잘하는 이한호씨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생활아 청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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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냐 빛바랜 사진 속에 내가 있구나 오진 바람 그 세월을 온몸으로 막아 냈구나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달거나 아직도 꿈만 같은데 거울 속에 거울 속에 세월 닮은 내 얼굴이 그래도 아름답구나 세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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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느냐 세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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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느냐 이구나 험한 세상 그 세월은 용해도 참아 냈구나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갈 거나 아직도 꿈만 같은데 거울 속에 거울 속에 세월 닮은 내 얼굴이 그래도 아름답구나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갈 거나 아직도 꿈만 같은데 거울 속에 거울 속에 세월 닮은 내 얼굴이 그래도 아름답구나 찜찜해